자 여러분 이번 동영상에서는 책의 2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2부의 제목은 인간이 만든 빛입니다. 즉 인공광원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목차를 보게 되면요. 인공광원이 펼치는 빛의 세계, LED와 21세계, LED는 고체 발광 다이오드,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의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디스플레이의 주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LCD의 진화, 디스플레이의 미래, 그 다음에 미래의 광기술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로 인간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광원과 디스플레이 기술의 진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는 대부분의 시기 동안에는 무엇인가를 태워서 빛을 얻었습니다. 2만 년 전 정도 프랑스 남구의 석회동굴인 라스코 동굴벽화 속에 들어가면 이런 형태의 석등이 같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홈에다가 동물의 지방이라든가 식물의 기름을 넣고 심지를 꽂아서 불을 붙였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초라든가 기름 램프도 무엇인가 화학적인 연소 과정을 통해서 빛을 얻는 대표적인 장치가 되겠죠. 그러다가 석탄을 적당히 가열해서 가연성 가스가 나온다는 것을 안 이후에는 석탄가스를 이용하는 가스 등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정도예요. 본격적인 전기를 이용한 등은 탄소 아크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 아크 등은 이렇게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해서 두 개의 탄소 전극에다가 인가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보통 수만 볼트 이상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를 통하지 않는 공기층의 절연성이 파괴되면서 일종의 인공 번개라고 할 수 있는 아크가 발생을 합니다. 번개가 치면 빛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크가 발생하면 거기에서 번쩍거리는 빛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아크는 워낙 번쩍거림도 심하고 소음도 크기 때문에 실내용 등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굉장히 높은 데에다가 매달아서 넓은 면적을 비추는 야외용 가로등이나 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 사용하는 전등으로 활용을 했었죠.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격적인 전기 등의 시초는 당연히 배결등입니다. 에디슨이 상용화에 성공한 배결등이 되겠죠. 그래서 배결등은 옛날에 에디슨이 발명했을 때나 오늘날의 배결등이나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일단 공기를 빼고 질소라든가 비화전 가스를 채워 넣은 다음에 내부에다가 필라멘트를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에디슨 시대에는 탄소, 즉 대나무 같은 걸 태워서 얻은 탄소실을 필라멘트로 이용했는데 요즘에는 녹는 점이 가장 높은 텅스텐이라는 물질을 필라멘트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주입되면 전류가 흐르면서 필라멘트의 온도가 섭씨 250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렇게 높은 온도로 가열된 물체들은 일반적으로 빛을 냅니다. 물론 적외선을 내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일부 가시광선도 발생을 시킵니다. 이런 원리에 대한 부분들이 책에 자세하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가장에 따른 빛의 세계를 보여주는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3000 켈빈 정도의 온도로 달궈진 필라멘트는 이쪽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레드가 되겠고 이쪽이 파란색이나 보라색이죠. 스펙트럼의 형상이 빨간색이 제일 높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3000 켈빈 정도로 달궈진 필라멘트는 흰색 빛을 내지는 않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의 비중이 높은 노르스름한 따뜻한 전구 색깔이 나옵니다. 만약에 표면 온도를 태양의 표면 온도와 비슷한 5000 켈빈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피크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부가 고르게 섞이면서 흰색 빛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온도를 가진 모든 물체는 전자기파를 내는데 가시광선 때역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물체 온도가 섭씨 600도, 700도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그럼 이제 가시광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표면 온도인 한 5800 켈빈 정도가 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친숙한 태양빛의 흰색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의 몸은 어떨까요? 사람의 몸은 가시광선을 내기에는 너무나 차갑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의 몸에서는 적외선이 나옵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사람의 몸을 찍게 되면 사람의 몸에서 튀어나오는 적외선의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형광등은 오늘날에도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조명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조명으로서 형광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형광등은 사실 내부에 일정한 종류의 기체를 넣어서 자외선을 만들어냅니다. 형광등은 사실상 살균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 파장이 아주 짧은, 사람의 몸에는 안 좋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자외선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조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자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바꿔주는 형광체라는 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물질이 유리관의 내벽에 코팅이 되는 거죠. 형광체는 기본적으로 자외선 같은 외부 에너지를 받아서 빛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빨간색 빛으로 바꿔주는 형광체, 녹색, 파란색으로 바꿔주는 형광체 세 종류를 섞게 되면 세 가지 빛이 고르게 섞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백색 형광등을 구성할 수가 있겠고요. 코팅하는 형광체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형광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광등을 이용한 예술 작품도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도 제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LED의 시대입니다. 반도체 광원의 시대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LED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LED가 어느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ED는 반도체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갑니다. 실제로 흘러가는 것은 마이너스의 전자와 보통 플러스의 성격을 띈다고 알려져 있는 전자의 빈자리에 해당되는 홀 혹은 양공, 전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랑 전공이 쭉 와서 저판면에서 만나면 이 두 전하의 재결합 에너지가 빛으로 바뀝니다. 저판면에서. 그것이 바로 LED 내지는 발광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중요한 이유가 90년대 이전에는 빨간색, 녹색, 노란색 LED만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백색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LED를 가지고. 그런데 1993년에 청색 LED가 인디움, 갈리움, 질소 원소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로 구현되게 됐습니다. 상용화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백색 LED, 즉 백색을 내는 LED 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93년 상용화의 기반을 만들었던 3명의 일본의 과학자가 201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에 노벨상 수상위원회에서 수상 이유로 얘기를 했던 것은요. 청색 LED를 개발함으로써 백색광을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광원에 비해서 훨씬 더 수명이 길고 더 효율적인, 효율적이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덜 쓴다는 얘기입니다. 더 효율적인 광원을 가지게 될 수 있도록 기여했던 3명에게 상을 수여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90년대 중반에 청색 LED가 등장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청색 LED를 이용해서 우리는 백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명이라든가 디스플레이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여기에도 형광체라는 물질이 큰 기여를 합니다. 형광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에너지를 받아서 가시광선을 내는 물질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럼 형광체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백색을 만드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청색 LED 칩 위에다가 옐로우, 노란색 형광체를 코팅하는 겁니다. 코팅하게 되면 청색 빛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노란색 형광체에 부딪혀서 노란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파란색 블루와 노란색 빛이 섞이는 거죠. 그런데 노란색에는 빨간색, 녹색 빛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눈에는 빛의 삼원색이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을 구현하는 거죠. 노란색 형광체 대신에 빨간색 형광체나 노란색 대신에 빨간색 형광체와 녹색 형광체를 같이 섞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도 흰색 빛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외선을 내는 LED 위에다가 삼파장 형광체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고요. 이거는 효율이 떨어져서 보편적이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형광체를 안 쓰고 청색, 녹색, 빨간색 LED 세 개를 모아서 걔네들을 동시에 점등시켜서 백색을 구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에 대한 원리라든가 특징에 대한 설명도 책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ED가 사용되는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한 꼭지를 따로 떼서 LED 전광판에 대한 글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LED가 활용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디스플레이를 꽂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디스플레이 하면 예전에는 브라운관 TV를 떠올리시겠지만 요즘에는 당연히 LCD를 떠올리실 겁니다. LCD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의 약자로서 액정 표시장치라고 부릅니다. LCD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빛의 수도꼭지를 달고 있는 칼라필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LCD는 항상 후면에서 백색을 내는 광원장치가 붙어야 됩니다. 백라이트라고 부르는 백색을 내는 광원장치가 있고요. 칼라필터가 화소 단위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소의 계략도죠. 그래서 백색이 지나갈 때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바꿔줍니다. 빛의 삼원색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얘네들의 밝기의 비는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 밝기의 비를 조절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화소의 색깔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밝기의 비는 칼라필터들 아래쪽에 있는 빛에 대한 수도꼭지라고 할 수 있는 액정이 만들어냅니다. 액정이 들어가서 빛의 투과도를 어떤 식으로 조절하는지, 칼라필터가 그 통과된 빛을 어떻게 변조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LCD 후면에서 백색을 만들어내는 조명장치로 형광등이 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당연히 LED가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은 55인치 TV의 뒤에 있는 조명장치가 되겠습니다. 백라이트라고 부르는요. 그래서 사이드에 수백 개의 백색 LED가 박혀있고요. 걔네들이 점등하는 모습, 그 다음에 꺼진 상태에서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TV는 LCD TV인데 그 후면에 백색을 내는 백라이트, 그리고 백색을 내는 LED가 박혀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ED의 또 다른 응용 분야는 당연히 조명입니다. 조명. 그래서 이런데 속에는 백색 LED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다가는 청색 침만 놓고 청색 LED만 놓고 형광체를 바깥쪽 껍질로 껍질로 결합한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특히 2부의 후반부에는 디스플레이 기술, 현재와 미래의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정보를, 인포메이션 정보를 시각적인 형태로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그 다음에 활용법 등이 체계 기술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역사 관련해서는 예전에 브라운관 TV, 그 다음에 한때 유행했던 PDP TV, 오늘날 디스플레이의 주 종목인 LCD, 그리고 소형 사이즈에서 인기가 있는 OLED 기술들에 대해서 각각 최소한 한 꼭지 이상 내지는 두 꼭지, 세 꼭지 정도의 글로서 이 기술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디스플레이는 화소로 구성되어 있죠. 빛의 삼원색을 어떤 방식으로 섞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컬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디스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지도 책에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LCD처럼 뒤에서 백색광을 별도로 필요로 하는 비자발광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거기에는 LCD가 대표주자인데 LCD도 종류에 따라서는 LED TV나 QLED TV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화소 자체에서 빛이 스스로 나오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대표주자는 OLED입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타입의 디스플레이죠. 이것도 소형 사이즈와 대형 사이즈의 구동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용들은 책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긴 할텐데요. 단, QLED TV 속에는 양자점이라는 특수한 나노반도체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TV의 화질을 굉장히 크게 향상시킨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LED는 하나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OLED는 기존에 직사각형 형태의 평판 화면에서 디스플레이가 구현되는 방식 뿐만 아니라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혹은 말려있다가 올라올 수 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와 같이 굉장히 유연한 형태를 가지는 디스플레이들로 진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OLED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LCD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OLED의 기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소형 방식, 대형 방식이 좀 다른데요. 이 부분은 좀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자점에 대해서도 한 꼭지를 할애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양자점은 기본적으로 나노 사이즈의 반도체인데 크기에 따라서 나오는 색깔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이즈만 조절해서 우리가 원하는 칼라를 구현할 수가 있고 이것이 디스플레이의 화질을 굉장히 크게 향상을 시켰습니다. 이런 양자점이 미래 기술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설명도 어느 정도 책에서 다루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EV는 기본적으로 인류가 만들어낸 다양한 광기술 중에서 빛을 만드는 조명장치 그리고 그 빛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EV의 주요한 내용이고요. 그 이외에 우리 인류에게 중요했던 몇 가지 광기술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2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3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3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